그녀와 헤어지게 나는 사람 얘기해줄게 내 시절을 사랑 그녀와 헤어지게 주에게 그녀와 헤어지게 그 adopt 많이 슬퍼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네 얘기는 전진해 그녀 그녀와 헤어지게 그녀 그녀를 너무 사랑해 일어난 넘게 만났어도 반항해 헤이 겨나져나 앞에서 시클이 나 넌 그가 지구하게듯 자랑해 헤이 예쁘고 있나 봐 너의 엄마가 어디서 내 말 다 내 주말 말 다 나 머리 아픈 눈까지 널 버리고 속이 없다고 너 좀 서로 좋아해서 또 말해 봐 매일 바라지 타고 그녀를 데려다 주고 비와서 타고 그녀를 제일 왕은 것 없지 런쥙 이분을 더 믿고 싶어서 손잡고 이 습도 더 뻔뻔해서 그렇게 누런 행복했대 내가 여기까지 스토리 줬잖아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어 그냥 아는 사람 내게 하는 사람 얘기해줄게 너 진짜 사랑하는 그녀와의 호신 주리 내게 하는 사람 빅두콘 바니스로 버텀데 너는 없을게 생각해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그냥 하네 벽뱅의 생년월일 백옹의 생년월일 내게 아닐까 많이 그냥 너무 내 모습의 직계를 흔한 내 나라만의 심장에 능력 널 찾지 않았네 난 다음 옆에 네 명을 보자 내 손에서 매우 억울 수 있어 누굴 했지만 너를 지명해 준 건 사랑하니 동시에 난 너무도 슬퍼 난 방금 나라고 했니 너무 감정 있는가 봐 난 이해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지도 아냐고 네게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무시자 사람들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인 그냥 가는 사람 흔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는 진짜 아냐 그녀는 그냥 가는 사람이지